규제가 되어있던 상황에서 이 규제들은 이제 하나둘씩 풀어줄 겁니다. 풀어줄 때 지금 보면 굉장히 이제 시장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규제 해제를 굉장히 빠르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반응이 뭔가 규제를 해제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심리가 좀 호전되는 쪽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반응이 거의 없죠. 그게 이제 그만큼 매수 심리가 굉장히 많이 죽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선택적으로 규제 해제를 좀 나름대로 시장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게 지금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부는 지금 규제를 해제하는 목적이 시장을 상승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장이 하락은 하되 너무 빠르게 하락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경착륙이 있고 연착륙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바라는 하락은 연착륙입니다. 서서히 하락하는 상황을 바라고 있지만 경착륙하는 것은 위험해요. 경착륙으로 가게 되면 급격하게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미분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가계부채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경착륙으로 가는 거를 지금 막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규제를 해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작용이라는 건 뭐냐? 상승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규제를 해제했을 때 상승으로 돌변해버리는. 이렇게 정부가 생각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부작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시장이 상승으로 돌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선택적 규제 해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된 핵심은 뭐냐? 바로 다주택자를 건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 해제를 하는데 규제 해제의 목적은 뭐냐면 매수를 조금 진작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수세를 진작시키는데 주로 무주택자와 일주택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와 일주택자에 대출을 해주고 세금도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매수에 조금 살만한 거는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다주택자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규제들은 지금 아직 꽉 움켜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취득세 중과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의 가구수에 포함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죠. 정부가 좀 반등이 나올 만한 규제 해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다주택자를 건드리는 다주택자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규제 해제가 나오면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반등이지 상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매도를 좀 하고 싶었던 분들은 이때 반등이 일어날 때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한테 바라는 게 많죠. 그게 이제 모든 거를 해결해 줄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시장이 상승할 때 무주택자들이 분통을 터뜨렸던 게 정부가 규제를 막아줄 거라고 믿었는데 막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막을 의지가 없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믿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정부의 모든 거를 기대게 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그거를 내가 바라는 걸 해주지 않았을 때 비판만 하는 거죠. 비난만 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은 정작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을 때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규제를 전폭적으로 해제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해서 그 기대를 했지만 정부가 그 기대의 바람대로 해주질 않기 때문에 규제를 해제해 줄 듯이 뭔가를 액션을 취하다가도 조금 찔끔 풀어주고 찔끔 풀어주고 아주 마음에 안 들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의 지금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거를 정부가 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바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대로만 지구장창 행동하는 부분.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를 제가 이해하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정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정부는 행동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분통을 터뜨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상승장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반드시 규제를 낼 것이다. 정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죠. 그러면 나는 이때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세금이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도 상승을 할 것이고 그럼 이럴 때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나한테 수익이 가장 많은 구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 것이고 분통 터뜨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승을 바라는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 안정, 안정에 포커스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규제는 풀어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폭락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규제 풀어주는 게 정말 되게 싫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분통만 터뜨리는 거죠. 예. 그런데 나중에 이 규제를 서서히 풀어줬던 게 나중에 이제 바닥장에서는 상승 예 상승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폭락만 바랬던 사람들은 커버 악, 규제 풀어줘도 다 시장이 이겨서 하락하는 거지. 그러면 계속 하락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지금 바라는 방향대로만 정부가 행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동 안 해주면 분통만 터뜨리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대응이 적절치 못하게 된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정부를 꼭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썼던 거죠.